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또 오늘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커피 좋아하십니까 우리 부장님. 네 뭐 차를 더 먹는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커피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차는 룩아워티죠. 룩아워티라고. 네 저희가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드셔보시고. 매일 아침 차만 마시는 느낌입니다. 매일 아침이요? 네. 매일 아침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일단 한번 웃고. 아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걸 모르겠죠. 저 형 참 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부장님과 함께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연속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매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뒷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달라진 게 뒷심이죠. 어제도 아침에 하락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어제 보고서들도 좋지 않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신규 수료수당 청원 건수가 25만 1천 건. 컨셀을 상회했고 3주 연속 상승한 것이고요. 8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주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줄인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줄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연주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감안하면서도 지금 금리 이상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피라레펠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2.3. 경영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영 기준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마이너스 12.3인데 컨셀이 플러스 1.6이었고 전월이 마이너스 3.3이었어요.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요소들이 굉장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뒷심을 발휘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96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국채 수익률도 다시 3% 위에서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 2.8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버리네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버리는 점이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견인한 것은 테슬라입니다. 9.7% 올랐습니다. 815달러가 됐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죠. 이번에 호시적 발표를 하는 것도 있지만 테슬라를 바라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세계 전기차를 견인하면서 오버슈팅한 부분이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차만 있으면 성장성에 의심을 할 텐데 좌율주행이 있고 우주항공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테슬라는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하락을 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나스닥이 비로소 12,059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수 때를 제시를 해드릴 때 나스닥은 12,400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12,400포인트가 6월에 첫 번째 꺾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전환을 하려면 추세 전환의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바라보고 지금 가고는 있는데 다음 주도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 뒷짐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장중에 오늘 저녁에 좀 걱정이 되죠. 마감 후에 스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장중에 플러스 5.6%인데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26%입니다. 스냅? 네, 스냅이. 광고원 회사자나 회사. 스냅? 스냅 체제 스냅? 네, 네. 그래서 온라인 광고가 당연히 지금 경기침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많이 줄이겠죠, 기업들은요. 이런 지금 감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좀 이번에 매출이 부진했다고 하는 건데 향후에 전망이 좋지 않게 컨센터스가 나오면서 이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쪽이 메타나 알파벳 이런 쪽이잖아요. 메타가 마이너스 5%, 알파벳이 마이너스 2.5% 지금 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1% 전후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시간에선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수많은 기업들이 명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테슬라 같은 회사가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환호받고 어마어마한 상승하면서 전에 혹시 무슨 회사가 저는 기업 역사를 잘 모르니까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요. 100년 전에 포드가 그랬겠죠. 그때는 자동차가 그랬고 철강이 그랬고 그게 성장회사였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흐름이 좀 있었나요? 그럼요. 더 했죠. 더 했죠. 그리고 뭐 제 기억에 시스코 이런 것도 한때 엄청나셨고 시스코 처음에 막 바닥 비리비리비 하다가 갑자기 딱 어느 순간 각광받으면서 막 쭉쭉 끝도 없이 올라간 마이크로소프트 산업 사이클에 지금은 이런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대세인이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끝나면 또 다른 뭐가 있겠죠.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그 당시에 대세가 있는 거죠. 구글 같은 회사도 좀 그랬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구글은 사실 이제 진짜 펀더미터가 계속 좋아가지고 꾸준히 오르는 회사. 아 구글은. 지난 10년 동안은 메타는요. 메타가 18부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300달러 이상 메타. 페이스북. 그런 것들도.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아침에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주춤거렸었어요. 그래서 보악권 시작을 했는데요. 환율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고 빛차이 프로그램 매수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저께 4,400억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거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7월에 1조 2천억 정도 샀는데 어제 4천억 샀으니까 1조 6천억. 거의 2조 가까이 지금 7월에 사고 있는 겁니다. 환율 역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0.93% 올라서 2,409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지금 저점으로부터 한 100포인트 조금 살짝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2,276포인트가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0포인트 올라와서 분위기를 조금 좋아지고 DC이 좀 좋아졌다. 분위기 좀 달라졌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차트를 보면 사실은 저 하단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데드킷 바운스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2,400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안정권으로 가기 위해서 2,420포인트가 1차 목표이고 그다음에 2,600포인트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말이 바뀌겠죠. 데드킷 바운스라는 말은 쑥 들어갈 거고요. 베어마켓 랠리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얘기가 기대만 있는 거지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심리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때문에 그리고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보시면 온라인 교육, 웹툰 등의 콘텐츠 그리고 AI, 로봇, 게임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이번 하락에 심형탈 예문 쪽이잖아요. 얘들이 다 어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때 낙폭화된 종목들이 그냥 이게 빈집이니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예요. 워낙 많이 빠져드니까. 이런 쪽을 추세적으로 계속 들고 가야 되냐. 이렇게는 여러분들 보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징을 보면 미국은 단기 박스권 상향을 돌파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목표는 나르타 11,400포인트 S&P500은 한 4,200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 목표인 겁니다. 그냥 갓 거다 이런 제시가 아니고요. 단 목표인 거고요.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러시아에서는 유럽 가스 공급 체계 기대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 통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넷플릭스, 테슬라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걸 보면 다음 주에 FLC 회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한 빅 이벤트로 주관입니다. FLC 회의가 있고 PC 발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실적 발표, 특히 애플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번 같은 이러한 심리 작용이 된다면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를 좀 바라보면서 일단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발동을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사실 물론 호확제가 혼재되어 있지만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약한데 그건 뭐 미국이 먼저 뚫고 우리 시장은 좀 뒤쫓아간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 소폭 안정화되었지만 아직까지 고공권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어제 1,306원까지 여기 시장이 좀 내려왔어요. 다행히 1,306원까지 내려왔는데요. 1,326원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1,300원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한 그런 상황이 되고 아직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달라진 것은 삼성전자 하이니스는 당기저점 찍은 것 같아요. 터닝하는 모양이. 네이버 카카오가 뒤따라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이 네 종목이 저점 탈피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됐다 이번 주에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요약을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하면서 한번 좀 요약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할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스프럼을 통해서 가스 공급 제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의 기대 이 내용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주춤하잖아요. 여기보다는 성장보다는 물가 고용 안정을 하겠다. 그래서 강력한 경기 모양은 한 발 물러선 모양을 보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춤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와중에 시장은 조금 반등을 줬지만 지표들은 경기침체 지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지표라든지 좀 전에 보여드린 제조업 지표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치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수급 이슈를 보면 7월에 제가 1.2조로 썼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합치면 1.6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와 배터리 쪽을 좀 많이 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FMC 회의가 있고 PC가 있고 미중 정상 화상회담이 있고 애플 등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 넘어가면 8월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8월에는 7월에 CPI가 뚫어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8월에 FMC 회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에서 지금 시장이 22의 금리 인상을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반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5BP 금리 인상이라고 했는데 50BP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빅스텝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유럽 시장은 보압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은 뭐 그래? 그런 거 많았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오른 거는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죠. 22에서 50BP 금리 인상하면 달러서 좀 떨어졌기를 바란 거잖아요. 그런데 툭 떨어져서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고돼서 그런가 보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세부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세부 내용이 좀 괜찮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FLC에서 FOMC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은 금리 인상을 하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22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큰 시장에 아무런 충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그랬냐라는 것들을 보면 이런 워딩을 한 겁니다. 인플레 대응을 위해서 시장의 컨셉보다 높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긴축 주기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정상 행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계속 재투자하면서 진행을 계속 할 것이다. 더 늦지는 않지만 재투자 계속 회수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 빨간 거실을 써놨는데요. 참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영어도 너무 어렵습니다. 변속보호기구. 제가 영어로 써올까 하다가 아무 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변속보호기구라고 번역을 하는 데가 있군요. 제가 본 데는 전염보호기구라고.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의미로 따지면 그러네요.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국채금리가 폭동하는 이탈리아 이런 몇 개 국가들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3%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여의도에서는 이거 이탈리아 디폴트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오바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시.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 국가들의 채권 매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구를 통해서. 그래서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시장에서는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TPI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프로 제가. TPI요? 네. TPI는 감염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감염 방지. 전염. 전염. 전염 방지. 프로그램.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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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인스튜디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염 방지. 그다음에 이제 세제백 개편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내용이. 저도 지금 눈이 아파서 다 못 보고 주말에 천천히 읽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인스트루먼트구나.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세제 개편안의 내용이. 그런데 그중에 이제 직접 투자에 관심 있는 게 증권거래세 인하한다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세제 개편안.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라는 명칭을 고액주주로 바꿨고요. 그리고 지분율을 폐지했습니다. 코스다 코스피의 몇 퍼센트 이상 되면 대주주에 들어갔잖아요. 지분율은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금액으로만 한다? 금액으로만 하고 금액은 친족합선 10억이었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그냥 100억. 부부간에도 나 100억, 와이프 100억. 거의 99.9%는 생각 안 하셔도 되네. 그렇죠. 생각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 괜찮네. 복잡하지 않아서. 이게 시장에서의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소형주의 지분율 회피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천억 분이 안 되는 건 좀만 사도 그냥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러면 20억만 사도 넘어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고요. 연말에 맨날 과세 회피 매물이 있었잖아요. 이게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소형주의 지분율 회피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씌워졌던 캡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도 중소형주에 좀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코스닥은 10월까지만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연말 이거 매물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버해서 이제 화려한 개별조복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식군동 하시는 분들은 이거 100억이고 그 전에 10억이고 그런데 이거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중소형주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어를 바꿨다고 그랬죠?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그 성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산이 많은 사람이 그 주식이 좋아서 예를 들면 2%, 3% 샀는데 그걸 대주주로 볼 거죠. 통상 그 법 취지는 뭐냐면 지배주주, 지배주들이 세율이 너무 낮아서 부의 편법 승계를 막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거든요. 그게 그 취지에 맞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좀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갑자기 쏟아진 물량도 좀 적어지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도 적어도 주식 측면에서만 보면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시겠군요. 그럼요. 지난 제가 한 5년, 6년 동안 저도 고분 거를 제가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매년 10월부터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1월부터 다시 사. 1월부터 다시 사요. 그걸 또 저도 했어요. 계속 그거를. 1.900에 넘어가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 해도 해소되는 것도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쳐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법 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좀 있긴 합니다. 좀 있다가 4번 뉴스 할 때 아마 찬반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거래소에서 4대 미래 테마 지수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자주 이런 걸 만드는데 만들 때는 어떤 의도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야심차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전에도 한번 ETF나 이런 거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해나가야 되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테마 지수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코스피 200, 코스피, 코스닥 150, 스타 지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지수 만들듯이 모빌리티 이노베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인프라, 차세대 에너지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종목들을 넣어서 그 종목들, 디지털 헬스케어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걸로 지수를 따로 만들어서 지수 움직임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급적 요인이나 관심이나 그리고 우량 기업들이 거기에 편입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다가 그러다가 시장에 관심이 없어지면 그런 게 있었나 하는 경우가 가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에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역량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수급의 역량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뉴스에 찬반이 있다. 이번 세제도 그렇고 찬반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 달성, 올인한다. 뉴스 기사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2026년까지 340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 확보 소부장 자립도 50% 이렇게 발표가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왜 아마도 미국이 지금 반도체 지역법 통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저도 사실 내심으로는 장기적으로 인테를 저렇게까지 지원을 하면 우리 삼성전자한테는 한편으로는 또 장기적으로는 위기이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요소 보면 삼성전자가 20년간 2천억 달러 25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서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50조 정도를 투자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 반도체 섹터에 있는 산업에 변화가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 막 가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체는 반도체 향후 가는 것도 과정도 봐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보면 흐름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발표가 나오면 시장이 좋을 때는 긍정적일 때는 딱 반응을 합니다. 시장이 불안하거나 부정적일 때는 가봐야 알지 이러거든요. 뜨뜨미지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시화되는 과정에서는 주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 제가 적을까 말까 했는데 그대도 있는 그대로 뉴스니까 적어 왔는데요.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서 앞에 340조 투자하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인력도 있고 다 있는데 반도체 업종은 특례 적용을 하는데 규제와 인허가의 특례 적용을 하는데 주 64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화양물질 관리법 규제를 완화한다. 이거 말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올해를 한다 여기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 의견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박비 지금 반도체 쪽 때문에 그게 심상치 않다라는 현실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으로 다시 역류해가는 그런 역류가 있습니다. 산업이. 저같이 아무것도 안 치고서 직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요. 인텔이 성장을 하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분명히 많거든요. 일종의 반도체는 국제적 분업을 했던 건데요. 설계라든지 그렇죠?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런 거는 미국이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디렘이나 랜드는 한국, 대만, 대만의 미국. 펩을 다 해놓고. 이렇게 역할을 본 다음에 한 건데 갑자기 중국, 쟤네들이 막 치고 나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미국에도 뭘 해야 되겠다. 강력한 반도체 육성책을 미국에서 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흐름을 심플하게 보면 지금 정확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고부가 가치의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설계나 이런 엄청난 그쪽이 더 고부가 가치잖아요. 이런 거 미국에 두고 유해 환경이 뿜고 이런 공장들, 이런 것들은 아시아에 두고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이렇게 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안 되겠는 거니까 펩을 자기네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던 데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평택에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부장인 기업들 거기에 영향 받으면서 실적이, 우리나라 IT들이요. 실적이 어떠냐면요. 한 해에 막 500억 플러스 났다가 이익 났다가 그 다음에 막 100억 또는 적자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게 투자로 그렇거든요. 삼성전자 투자에 따라서. 그런데 삼성전자가 250조를 투자를 미국에 지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 반도체가 한국에 투자를 한들 고용 유발 효과가 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그 밑에 소재부품 장비 회사들이 쫙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으로 텍사스를 가버리면 여기를 다 데리고 가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바이든이 그걸 허락은 안 할걸. 미국 부품 쓰고 또 그런 게 있잖아. 미국 부품 쓰고. 세금 혜택 주고. 그렇지. 문제는 문제인데. 머리 아프죠. 뭐 이익 쪽 관련 분들이 현명하게 잘 해주십사. 부탁하는 수밖에 없죠. 삼성 SDI가 말레이시아의 배터리 1공장이 있거든요. 2공장 증산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1조 7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요. 21일 날 기공식을 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다 원형 배터리입니다. 원형 배터리 엄청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 사실을 보면. 그런데 CATL하고 파나소닉 이런 데에서 미국의 공장 지으면서 딱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자율주행회사의 죽수라고 아시죠? 로봇택시 사업과 본격화 했다는데 사진이 나왔는데 기차 한 칸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4명이 타는데 한 120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으로요. 그런데 공장을 아예 공개했고 이번에 좀 다른 게요. 시제품이 나왔고 이렇게 할 거다가 아니고요. 공장 공개를 했고요. 실험 결과 제출을 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름이 죽수예요? 회사 이름이 죽수입니다. 택시 이름은 제가 여기는 안 적어가지고. 죽수. 이름이 죽고 우리한테는. 여덟 번째 뉴스는 리비안 있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SDI가 많이 가 있고요. 재공 공급을 하고요. 리비안이 요즘에 좀 떴잖아요. 리비안이 공장 인근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연간 40만 대 생산 규모의 산업단이 조성한다고 발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배터리 업체들 또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어디가 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병찬 회장과 아주. 세금 문제로 또 우리 채팅창이 지금 뜨거워졌네요. 그렇죠. 민감한 부분이지 사실.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쪽도 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국면에서 필요한 게 뭐고. 정부가 구현하는 시대정신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박병찬 부장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임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밀하게 물어봐 수sg ك